지금 전 상황이고요, 후 상황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이 다릅니다. 아닙니다. 비슷합니다. 손님들이 그거 분장은 너무 과하게 하지. 너 자체로 충분하니까. 그렇죠 그렇죠.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. 믿음이 갑니다. 실제로 공연 끝나고 어디 야외 공연 갔을 땐가? 응. 그때 베트남 친구들이 말 걸지 않아요? 아니 아니. 본토 말로?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인 줄 알고. 신기하게 쳐다보니까. 의상 입고 가만히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한국말 못 알아듣는 줄 알고. 그래가지고. 어디서 왔어요?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. 맞아요. 저거 다 알아듣습니다라고 생각했죠. 맞아요. 공항에서 뭐 걸리시거나 이런 거. 네. 그렇죠. 토종 한국인입니다. 아 토종 한국인. 그리고 약간 베트남 쪽보다는 좀 중국 쪽인가 봐요. 아. 비슷합니다. 동남아는 확실합니다. 동남아 쪽에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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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